경찰이 북상 중인 제17호 태풍 타파에 대비해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21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태풍 타파와 관련해 112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과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등을 순찰하면서 사전 경고나 대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침수 붕괴가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이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와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타파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km로 서진 중으로 관측됐습니다. 타파는 이날 오후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을 지나 점차 한반도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파는 강한 바람을 몰고 왔던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과 달리 많은 비가 오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최대 200mm의 비가 내렸던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와 최대 400mm의 비가 왔던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타파는 오는 주말 내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이의진이었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이의진이었습니다. 입니다.